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음 아 오늘 회사도 쉬는 날인데 아 조만 아 간만에 이제 토요일인데 오늘 할 것도 없네 아 vari 슬슬 돌아줘 봄샤야 그거 할까 우리 그거 할까 그거 하자 x2 뭐 있잖아 네가 좋아하는 거 말이야 뭐 바로바로 아빠랑 바둑 바둑하자 바둑 바둑 나와 잘 꺼일까 구오오오 비올라 누가 이렇게 문을 크게 두드려 아 누구세요 으 아저씨 아니 아니 아저씨 반가워요 어 충분히ят 어? 짱구가 왜 부르시면 무슨 일이야? 에엥 내가 어 좋은 소식을 전해주러 왔어요 어 야 안 들을래 어? 오케이 어 자야죠 좋은 소식은 무슨 소식은 짱구가 바랐는데 좋은 소식이 아니고 으아아아 못 보셨다 못 보셨다 짱구 화났다 짱구 화났다 어 아니야 아니야 어 그 무슨 소식이냐면요 우리가 저기 좀비가 됐어요 짱구네 가족이 좀비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집에 돌아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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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짱구야 무슨 소리 좀비가 됐다고 어 슬슬 손 아프니까 그만해 야 짱구야 들어와봐 들어와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리야 들어와봐 어 어 아니 니네 가족이 좀비가 너 땡겨줄지 무슨 말이야 짱구야 갑자기 짱아가 제 발가락을 빨더니 쪽쪽 빨더니만 갑자기 제 발가락을 물더라구요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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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갑자기 엄마 아빠도 제 발가락을 빨더니 물려고 그러더라구요 어 야 니 발가락 냄새 때문에 엄마 아빠 짱아가 어 좀비가 됐다 이런 말이야 어 그건 모르겠구요 그냥 좀비가 된거 같아요 스토리상 그래요 이럴수가 아니 이거 짱구네 가족이 이게 좀비가 됐다는게 사실인가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맞는거 같아 아 아빠 스토리상 맞는거 같으니까 우리가 구하러 가야될거 같아 스토리상 그럼 짱구야 짱구야 그러면 너네 집이 굉장히 위험하겠네 어 위험하긴 한데 스토리상 구하러 가야되니까 오세요 갑시다 아니 이럴수가 안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우리 짱구네 집 가족을 오늘 우리가 구해주자고 그래 가자 어 우리집이 어디지 몰라 가자 그래그래 짱구야 같이가 도대체 짱구네 가족이 좀비가 도대체 무슨 말이야 짱구야 도대체 무슨일이야 어어 우리 가족들이 전부다 좀비가 돼버렸다고요 니네 가족들이 모두다 좀비가 되었다고 그래요 뒤를 봐봐요 아니 어? 야 뭐야? 정말 짱구 내 가족들이 좀비가 되었잖아 으어어어 야야 왜 왜 엄마랑 아빠가 왜 이렇게 많아 너 응 오오 내 내 발가락이 분열했어 으어어 니네 가족들이 좀비가 되어가지고 수가 늘어버렸구만 그랬쥬 근데 왜 근데 왜 저 좀비들이 우리를 안 물러오는거야 아 왜 그런지 그냥 봤더니 아침에는 저희를 공격을 안하더라구요 아마 아침에는 저희를 못 보는거 같아요 저녁이 되면 저 좀비들이 짱구네 집을 쳐들어온다는건가? 그렇죠 저녁만 되면 아주 문 열어달라고 쿵쾅쿵쾅 난리에요 아주 아 이럴수가 그러면 이 집을 지켜야되는건가? 그렇죠 이 집과 어린 저를 지켜주세요 아저씨 그러면 지킬수 있는 무기가 없는데 우리는 음 그럴줄 알고 제가 양심적으로 그거 하나 준비했죠 자 때려오세요 음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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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여러가지 아이템들이 있으니까 아저씨들이 한번 써보세요 오오오오오오오 이거 막을것들이라고 써있네 막을것들과 그리고 어이 갑옷? 갑옷하고 무기가있네 아 야 그러면은 우리 일단은 무기는 됐구 일단 갑옷을 입자구 저 좀비들이 저녁이 되면은 분명히 짱구네 집에 들어올거니까 우리 다른 막을 것들로 막아주자 저녁되면 올거니까 제가 먼저 죽이고 오겠습니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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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무섭당 무섭당 아니 너무 많은데 좀비들이 그러면은 일단은 못들어오게끔 여기다가 이제 못들어오게끔 막아놓자고 막자고 일단은 여기다가 레이저를 일단 설치해야겠구만 자 됐어 오오오오오오오오 자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다가 다른곳에 못가게끔 뭐야 빨개 여기다가 됐어 여기 닿으면 데미가 닿을거라고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또 설치해볼까 아 니네들도 약간 못들어오게끔 여기 입구를 막아봐 쉽게 오지못하게끔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얘들이 넣고 싶은거 넣어봐 여기다가 이 안에다가 아악 어 무슨일이야 무슨일이야 내 덫을 내가 밟았어 아아 이럴수가 됐어됐어 됐어 그 다음에 자 됐다됐다됐다 됐어 됐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 야 THIS는 최연복 scra운데 이정도면?? 아ana 아직 부족해 더... 더합니다 어 그럴싸해 그럴싸해 이거 쉽게 못오겠는데 레이저로 더 설치할까? 음 좋아좋아 아 저녁이 되기 전에 빨리 설치해야된다고 맞아! 아 덫을 그려도 많이 깔아야겠네 덫을 덫을 막 뿌려 막 뿌려 막 뿌려 막 뿌려 막 뿌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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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빨리해요 저녁이 되고 있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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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점점 저녁이야 야 뾰족이 중독이 충분하지 않을까? 아 빠요! 아 빠요! 아 빠요! 아유 봉수에 조심해야지 야 이거 레이저가 이거 엄청난걸? 뭐야 야 이거 앞에도 깔아야겠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그냥 뭐야 이거 이정도면 충분히 막겠는데? 막거도 나을 것 같은데? 야 이거 완벽한걸? 이제 오기 힘들겠는데 얘네? 이렇게 해서 오케이 야 이정도면 뭐 야 이거 쉽게 막을 수 있겠는데? 자 우리 그 다음에 이제 무기를 들자고 무기를 오오! 엄마는 이거 들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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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너는 이거 좋아좋아 나 전기톱에 들겠어 이걸로는 억양이 준다 아이 짱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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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우리한테 막히고 도망갔어 얘? 네 애 짱구야 짱구야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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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이제 걱정하지마 저녁이 되어도 저 레이저와 뾰족이가 저 좀비들을 막아줄거라고 왔다 우리 엄마오빠가 당하는걸 볼순 없어 아니 다 죽여버릴거야 다 죽여버릴거야 일단은 넌 집에서 안전하게 피해 있어 우리가 다 물리쳐줄게 알겠지? 어 어 알겠어 걱정하지말라고 어 어 힘내 발가락들아 그래 그래 자 이제 저녁이 될 때까지만 한번 기다려볼까 좀비 녀석들 들어와 자 여기서 모두 대기하고있어 저기 저기 두 명있고 여기 두 명있고 여기 두 명있고 엉텔물 엉텔물 야 봉수랑 나랑 여기서 지킨다 어 요로랑 어 여보는 저기서 지키고있어 요로도 어디갔어 알겠어 저쪽으로가 어 일로와 일로와 자 이제 저녁이 될 때까지 한번 짱구네 집을 주시하고 있을까 음 아니 아이 어 드디어 전역이 되는건가 좀비 녀석들이 야 짱구야 어 짱구야! 응 짱구야 저녁이 되었어 이거 분명히 좀비가 오는거 맞지? 좀비가 이제 움직일거에요 조심하세요 아저씨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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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총 총 총 이제 대기하고 있어 조심해 조심해 어 내가 끌고 올게 어 끌고와 끌고와 야 조심해야 돼 봉수야 이거 위험한다 이거 아따가 아따가 온다 조심해 조심해 야 좀비들이 오고있나 야 오고있다 살려주세요 야 쏴 쏴 애들 쏴 쏴 쏴 쏴 쏴 살려주세요 야야야 못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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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세요 빨리 들어와 들어왔어 들어왔어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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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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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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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화염방사다 야야 조심하 야야 조심해 우오오오 нами 야 야 죽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윽 야야 죽어나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죽이러 가야 될것같은데 으 우리 엄마 아빠 뭐지? 야야야야야 야야야 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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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고 짱가 죽이고 아 진짜 안죽네 진짜 안죽네 여기 남아있는 것도 다 죽이러가자아 얘들아 단당을 저치하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조심해 조심해! 생각보다 너무 쎈한데! 오호훼!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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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어!! 오호! 혁현이 진다! 이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거 어떻게 되어있어! 총알이 없다, 총알이 없다! 헐! 헐! 나도 기억하니 작아요! 전기통! 전기통! 호호! 야 이거 진짜 안죽는데? 아 됐다 됐다 야 저게 마지막 짱구 하나 나와있다 짱구를 죽이러 가자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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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허후- 주심해 주심해 짱구otes- 이거 더 셈 무기가 필요하겠는데 애들아 타 shutdown 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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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허허허허 야 저거 뭐야 저거는? 야 이거 진짜 안 죽는다 얘 짱구 허허허허허 말랩짱구다 말랩짱구 말랩짱구야 절로 돌아갔어 절로가자 절로가자 이녀석 허샤아아 허샤아아 워후 야 야 이거 쉽게 쉽지않는데? 야 짱구 말랩이야? 얼마나 얼마나 딴다 야 얼마나 때려야돼 얘 야 이거 어 죽었다 아아아아악 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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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짱구한테 이제 이 소식을 알리러가자 얘들아 짱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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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 집을 지켜줬어 좀비들한테 짱구야 어디갔어 짱구야 안 나올거야 안되겠네 이거 짱구야 나오게끔 노크를 해야겠다 짱구야 짱구야 어딨어 짱구야 어딨어 짱구야 너 집에 숨어있는거 다 알아 짱구야 그치? 집은 못찍힌거 같은데? 아냐 괜찮아 괜찮아 좀비들 좀비들을 다 붙였으면 됐지 뭐 맞아 우리집 아니야 맞아 맞아 고맙 누구도 묻혀 Ondで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